필수 예배궁장 김종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너무 오랜만에 왔습니다. 아,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죠? 힘듭니다. 우리 좀 웃읍시다. 자, 웃음이 좀 필요한 시점에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난 무더위에 너무 지치고 계시고요. 거기다 마스크까지 쓰고 있고요. 도대체 이건 언제 벗을 수 있는지 모르겠고 게다가 조심할 것들은 너무너무 많죠. 그죠?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점점 이제 심리적인 압박이 있는 이 시점에 좀 웃자고 제가 이렇게 짜잔 하고 나타났습니다. 저예요. 하하하하 자, 근데 제가 이제 싸이월드 마지막 편을 준비를 한 거예요. 이제 싸이월드 공개는 이제 끝났습니다. 마지막 편. 자, 해서 이와 관련돼서 군대 짬의 상징이죠. 깔깔이 읽고 왔습니다. 이 깔깔이 집에 있더라고요. 뭔가 다 뜯어지긴 했는데 읽고 왔어요. 자, 굉장히 덥습니다. 지금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더워요. 자, 지금부터 군대 이야기를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몇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 조금 이제 재미있게 들으시면서 좀 힐링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군대에서 체육대회를 해요, 여러분. 그 체육대회는 학교에서도 체육대회를 하겠지만 학교에서 체육대회 할 때 어떻습니까? 피 터지죠. 막 난리가 나죠. 군대 어떻겠어요? 장난 아닙니다. 자, 군대에서 뭐 대대 간의 체육대회라든가 중대 간의 체육대회가 있는데 제가 있었던 부대는 이제 독립중대회였고요. 그리고 좀 작은 규모의 이런 뭐 대대기 때문에 그냥 중대끼리만 이제 체육대회를 했단 말이지. 어우 더워. 그래서 중대끼리 체육대회를 하는데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다? 체육대회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아유, 아니에요. 개조 아닙니다. 뭐예요? 총력전입니다. 총력전. 이 총력전이 뭐냐면 줄다리기라고 하는 걸 우리 군대에서는 총력전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총력전, 줄다리기를 할 때 요령이 있단 말이죠. 물론 학교에서 여러분이 총력전 다 한 번씩 해봤겠지만 선생님들께서 이런저런 얘기해 주시죠. 얘들아, 땅을 봐. 얘들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의자, 의자, 영자, 영자 해야 돼. 제가 군대에서 배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잘 보죠.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자, 우리 몸에서 가장 무거운 곳은 어디예요? 머리입니다. 머리예요. 머리가 제일 무거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제발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비행기에서 이제 뭐지? 뭐 낙하산을 메고 떨어졌어. 그럼 이게 바람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겠죠. 근데 원래 그렇게 높은 곳이 아닌 이상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머리가 먼저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머리가 제일 무겁습니다. 그러면 줄다리기 할 때 머리가 제일 무거우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쪽으로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방법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총력전화 하실 기회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자, 일단 줄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 사이에 이렇게 줄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잡는 친구들이 있거든.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잖아. 아니에요. 겨드랑이 끼고 앞을 봐야 됩니다. 다리 벌리고 앞 보고 이렇게 잡는 거야. 겨드랑이 사이에 지나가야 돼. 모든 장병들이 일직선으로 겨드랑이 끼고 있어. 이 상황에서 준비 시작하자마자 뭐한다? 머리가 제일 무겁죠? 자, 발로, 발날로 땅을 살짝 판 다음에 준비 시작하자마자 누워. 이겁니다. 이 자세예요. 볼까요? 해병대에서 배우는 그 총력전. 다음과 같습니다. 하고 이제 머리를 뒤로 제껴. 누가 누우면 돼요? 누우면 됩니다. 왜? 머리가 제일 무거우니까. 자, 눕고 있잖아. 봐봐. 눕고 있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단임을 할 때 아이들이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임할 때 아이들한테 얘기했죠. 자, 하나, 둘, 셋에 구력 맞춰서 동시에 일어나면서 누우면 돼. 이거 참 연습을 많이 시켰거든. 자, 그 증거 영상이 제가 어, 저 유튜버잖아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저 유튜버인데 제가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 줄 알아서 아이들, 단임했던 아이들이 너무 이제 고마우니까 1년 지나고 이제 영상을 만들어줬는데 거기에 어, 영상이 있으면 이건 이제 저희 체육대회 때 우승했던 거고 짠!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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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이죠? 아, 해병대나 애들이랑 똑같아. 누워! 다 머리 제끼는 거 보이죠? 제가 소리 지르고 다니는데 누워! 누워! 이러고 다니거든. 총력전은 머리로 하는 겁니다. 이거 연습할 때 군대에서 뭘로 연습했는 줄 알아요? 두돈 반. 그러니까 2.5톤이나 5톤짜리 포차를 가지고 이제 끈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자주포병이었잖아. 21톤짜리, 공차 중량 21톤짜리 K55 자주포를 놓고 끌었습니다. 자주포가 뭐냐고요? 탱크예요. 탱크 놓고 끌었죠? 안 끌려요. 그거 어떻게 끌립니까? 그냥 연습하는 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다음! 몇 가지 준비해봤어요. 비 오는 날인데 여러분, 그 군대에 가면요. 근무를 섭니다. 근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경계 근무를 서는 이사 단위였기 때문에 저희 이제 모든 부대가 철책선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동초한다고 해서 무기고, 대공, 어디 탄약고, 어떻게 한 바퀴 돌거든. 30분 만에 돌아요. 2인 1조를 근무를 서는 거죠. 근데 근무가 보통 2시간 단위로 서는데 이게 참 힘든 게 2시에서 4시 사이 힘들고요, 근무가. 4시에서 6시 사이 근무 참 힘듭니다. 왜요? 4시에서 6시 사이 마지막 막 근무를 하면 하루의 시작을 3시 반에 시작하는 거야. 3시 반에 일어나서 근무 서고 6시 철수하고 나서 뭐 씻고 뭐 하면 그럼 과업 시작인 거지. 하루를 3시 반에 시작한다. 이거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힘든 건데 자, 비 오는 날이 됐습니다. 비 오는 날이 되면 군인들이 우산 쓰는 거 봤어요? 안 쓰죠. 군인들이 우산 쓰지 않습니다. 뭐 입어요? 이렇게 생긴? 판초우위라고 하는 요즘에도 이런 무늬가 나오는지 모르겠으나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이제 디지털 전투복 이렇게 나오죠? 저는 이제 이런 개구리 모양을 입었단 말이죠. 이 판초우위를 이렇게 입어요. 그럼 되게 날씨가 더운 요즘 같은 날 소나기가 내리거나 장마가 됐을 때 비가 엄청 오잖아요? 그러면 변기 하나 메고 탄약통 들고 그 다음에 랜턴 하나 들고 동초를 하는 거야. 동초를 할 때 보통 예를 들어서 우리 병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연병장 있겠죠? 그럼 여기서 무기고 갔다가 대공 갔다가 저기 뭐 290 바로 밑에 갔다가 탄약통 있는 데 갔다가 이렇게 돌아온단 말이죠?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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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아요. 근데 중요한 건 산 속에 있잖아 부대는. 부대는 보통 산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면 이게 약간 비닐 재질이라서 비가 여기 맞으면 빗소리가 되게 큽니다. 막 이렇게 빗소리가 이렇게 커. 잘 안 들려. 그러니까 모자까지 철모에 이제 모자까지 쓰겠죠. 철모에 이렇게 쓰고 그러면 잘 안 들린단 말이죠. 그러면 2인 1조를 이렇게 동초를 합니다. 선임과 후임이 가잖아요. 후임들은 선임들이 앞에 걸어가기 좋으라고 선임들이 이렇게 졸면서 이러면서 간단 말이지. 그러면 뒤에서 랜턴가 이렇게 비춰주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중요한 건 비가 와. 근데 여기에 대공구마가 제일 높은 데고요. 여기가 이제 숲이 우거진 곳입니다. 숲이 우거졌고요. 이 뒤로는 이제 200곳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합시다. 자 여기 이제 철책선인데 여기 작은 문이 있단 말이죠. 뒤로 넘어갈 수 있는 문이 있는데 이걸 다 식언장치로 잠궈놔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 여기가 되게 어두워. 여기는 숲속이니까. 그럼 여기는 개인 호라고 해서 허리높이까지 다 호를 파놓잖아요. 군대는. 그럼 호에 들어가서 호를 타러서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럼 찌걱찌걱 될 거 아닙니까. 호러가. 근데 비가 많이 오는 어떤 여름날. 제가 이제 좀 짬이 차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여기 근무를 선언해들이 이상하게 12시 근무자부터 여기에서 동초에서 오잖아요. 자 뭐 어디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실에 보고를 하거든. 도착했다. 도착했다. 이렇게 도착을 했다고 무전이 왔는데 여기서 자꾸 이상하게 누구누구? 호병님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뭔 개소리야. 야 헛소리하지마. 빨리 요가 근무해. 근무했지. 그리고 또 돌아왔어. 근데 그 다음 쪽 2시에서 4시 정도 그렇고요. 뭔가 이상하게 이상한 소리가 들린대요. 여자가 울고 있대요.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비가 엄청 오는데 그럼 이게 잘못 들었을 수도 있잖아. 비 오는 날 무슨 여자가 울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야 헛소리하지마. 이 새끼들 막 했어. 근데 진짜 그 소리가 들린다고 자꾸 무전이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상황실에 있었던 근무자가 행정관을 깨웁니다. 육군에서는 행보관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행정관이라고 불러요. 행정관을 그 당시에 당직사관이어서 깨웁니다. 그래서 행정관님 뭐 이래서 무슨 소리가 들려서 저희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쉬고 있다. 에이! 욕을 엄청 하시고 나오시죠.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원래 군인들이 그 정의 있는 그 욕설이 있습니다. 나오셨어요. 나오시더니 아씨 목이 들어. 우리는 전방이기 때문에 5분 대기주도 있고요. 이게 긴급 뭐라고 해 기동타격대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부대 앞에 쇠파이프랑 뭐 뭐 이렇게 둔기가 있어. 둔기 항상 부대 앞에 둔기가 있어서 뭐 비상벨 누르자마자 둔기 두고 바로 튀어나가는 거 이런 거 연습도 한단 말이죠. 다 들었어. 둔기 같은 거 들고 쇠파이프 들고 이러면서 아 왜 자는 데 깨워 아 왜 자는 데 깨워 구린들이 이거 거짓말이면 다 죽여봐 이러면서 갔어. 올라갔다. 비가 엄청 오잖아요. 비 맞으면서 엄청 찝찝한데 막 여름에 여기 갔어. 갔는데 진짜 로음성이 들리는 거야. 진짜 들려요. 그래서 비가 엄청 오는데 행정관 우리 행정관님이 이게 뭐지 야 열쇠 갖고 와 열쇠를 열고 이 철층물을 열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그러면 엄청나게 새벽이잖아요. 새벽 2시가 넘었거든. 새벽 2시가 넘은 그 시간에 올라가요. 우리가 산속에 이제 한 10명 남짓되는 해병대 군인들이 자다가 그냥 체육복에다가 판초위 하나 있고 몽둥이 하나 들고 쇠파이프 들고 뭐지 가면서 잠이 깨는 거지. 진짜 소리 들리는데 자 군대는 항상 항상은 알지만 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군장을 하는 곳 가보세요. 묘지가 있습니다. 우리 부대가 이렇게 동초를 하면 여기 철책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공이 여기 있고요. 들어갔는데 이 산 뒷면에 이 산 뒷면이 저기가 이제 초등학교가 있는 데거든. 그 산 뒷면에 무덤이 있는 곳이 있는 걸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압니다. 거기 지역 지리를 파악하니까 무덤이 있는데 거기 자꾸 소리가 들리는 거야. 비가 확 오는데 갑니다. 새벽 야 뭐야 저 귀신 아니야? 갔는데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거기에 무덤 옆에 흰색 여자가 하고 울고 있는 거야.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 행정관이랑 병장들이 가가지고 저기요. 저기요. 아저씨. 저기요. 대답이 없어요. 우리 행정관님이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는 거야. 좀 무섭잖아. 무섭잖아요. 그래서 니가 가봐. 니가 가봐 하면서 갔다. 우리 행정관님이 그래도 군인이라서 찐 군인이라서 갑니다. 정말 망설이 없어요. 저기요. 저기요. 확 잡아챘어. 저기요. 확 여자예요. 귀신이 아니고 진짜 여자입니다.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행정관님이 어이가 없어서 화를 내죠. 아 여기 뭐 하시는 거냐고 애들 놀래게. 해서 뭐 했어? 우리 부대로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얼마 전에 배우자분이 돌아가셨고 근데 비가 올 때 뭐 어떻게 생각이 나서 잠에서 꿈을 꿨는데 그 잠옷 바람이 나오신 거야. 비유를 맞으면서 오신 거죠. 그럼 우리 애들 다 놀란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귀신 잡는 해병대가 아니고 귀신인 척 했던 여자를 봤던 해병대다. 참고를 보시고. 아니 원래 군대 가면 귀신 많이 본다면서요. 저는 귀신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귀신에 대한 전설들은 내려옵니다. 그런 거 한번 보시고. 그냥 한번 보시라고. 다음. 단백질 얘기도 살짝 할 건데 얘기. 단백질 하면 군인들은 아우 더워. 아우 깔깔이고 굉장히 좋네요. 아우 덥네요. 자 이 단백질 얘기를 할 건데 군인들 단백질 얘기 들으면 어 선생님 그럼 단백질 보충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에휴. 그런 단백질 보충제 그런 거 저는 안 먹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안 먹어요. 병장들이 휴게실에 갑니다. 우리 그 저모라고 하죠. 육군에서는 순검을 보기 전에 그 순검하고 이제 순검 끝나고 나서든 어쨌든 저온 교육이나 이런 거 전달상 있어서 휴게실에 모여요. 저는 이제 큰 부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휴게실이 되게 좁았단 말이지. 휴게실에 모여. 그럼 한여름에 엄청 덥잖아. 막 진짜 엄청 벌레들도 많고 그러면 병장들이 맨 구석 땅에 앉습니다. 그 각계 바지 딱 입고 반짝이 바지 입고 딱 이 하얀색 하얀색 메리아스 입을 수 있는 하얀색 그 흰색 메리아스 입는 거는 이제 상병 오후봉 짬매 상징이에요. 이거 입고 있어. 딱 있다가 이 병들 입으면 마지막에 들어오거든. 뒷정리하고. 그럼 들어올 때 맨날 그러잖아. 휴게실 안에서 필 승 하고 이게 들어온단 말이야. 이 병들은. 그 이 병은 필 승 상병 승 병장은 하고 들어오는 거지. 이게 짬의 상징인데 들어왔어. 막 정원교육을 해. 끝날 즈음이 됐을 때 이제 병장들이 심심하니까 자 이거 이제 이거 악습 아닙니다. 그냥 그냥 재미상만 들으세요. 제법 오해하지 마세요. 얘기하죠. 병장들이 어어어 어어어 아 아 단백질 날라 아 단백질 날라 하더니 아 뭐야 단백질 아 요즘 애들 배가 불렀네. 단백질 안 먹어. 단백질인데 뭐 이런 얘기해. 그러면 막내나 이병이 이병 김 조 응 감사히 먹겠습니다. 날라덴 나방을 막 잡아요. 잡았어. 그럼 막 가루 같은 거 떨어지잖아. 딱 잡았어. 그럼 병장들이 어어어 아 끼 있어 이러거든. 그거를 지켜보고 있어. 사람들이 다 먹으라는 거죠. 아무도 말을 안 해줘. 먹지 말라고 하면 이제 입이 달랑 말랑 그때 아야야 먹지 마. 야 먹지 마. 그런 거 왜 먹어. 하고 이제 버리고 단백질입니다. 진지공사라잖아요. 자 추계진지공사 춘계진지공사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야. 진지공사는 땅을 파는 거예요. 부대를 재정비하는 겁니다. 저 지금 땅을 파면 뭐가 나와요? 개구리가 나와요. 땅을 파면 뭐가 나와요? 지렁이가 나옵니다. 땅을 파면 뭐가 나와요? 벌레가 나와요. 그거 다 뭐예요? 단백질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그래서 저는 개구리도 입에 넣어봤고 지렁이도 씹어봤고 이런 거를 해봤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이렇게 쳐다보겠죠. 괜찮아요. 이미 지난 날의 과거니까. 이거는 얘들아 제발 오해하지 말고 해병대가 진짜 그렇구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제 추억입니다. 이거는 그냥 얘기하는 거야. 오해하지 마. 단백질이었다. 됐어. 짬이 좀 찼을 때 군생활은 쭉 여유가 느껴지죠. 야 찍어봐. 자 이런 거. 사진 찍을 줄 알아요. 훈련 가서 사진도 찍어요. 사랑하는 드론처의 선배. 후임. 후임. 아 잘 지내나 몰라요. 오랜만에 연락 왔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인스타에 군대에 뭐 올렸더니 여기 있는 이제 저보다 두기수 선임인데 선임이 야 넌 아직도 전투복이 맞아? 이러면서 연락이 왔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검문소 얘기가 있는데 이 검문소가 저는 이제 민통선 지역이었거든요. 민간인 통제구역 지역이었습니다. 민간인은 함부로 못 들어와요. 그러면은 우리 해병대의 이제 장병들이 여기서 근무를 딱 섭니다. 그럼 평소에 아무도 없어. 사람들이 잘 안 다니니까 아무도 없으면 그냥 이게 좀 편하게 있어요.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편하게 했습니다.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괴롭히기도 하고 그런 것도 해. 아 이것도 있다 얘들아. 준비하지 않는 얘기인데 그 근무를 쓸 때 대검을 꼽잖아요. 대검. 날카롭지 않은 대검을 꼽거든. 근무할 때. 칼이야 칼. 근데 이거를 심심하니까 검문소 옆에 흙벽 있잖아요. 던지기 놀이합니다. 왜 영화 보면은 뭐 어떤 킬러들이 이러고 있다가 50분 정도 이런 거 있죠. 가능할 것 같아요. 아유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잘 봐. 이게 별거 아닌데 처음에는 이게 하나도 안 꼽힙니다. 하나도 안 꼽히거든. 근데 이게 나랑 그 선임이랑 같이 근무를 서는 친한 선임이 있었는데 이게 몇 번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서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던지면 안 된다는데 요거 이렇게 자꾸 확 이렇게 던지면서 손 끝에 맛이 이게 잘 모르겠지만 손 끝에 맛이 있어요. 확 던지잖아. 그럼 진짜 날아가서 어느 순간 땅에 박히는 그런 경험을 하기 시작해. 아 이게 이제 짬의 상징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했고. 검문소로 서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편하게 있다가 누가 차가 와 그러면 딱 이러고 있다가 딱 이렇게 딱 그물어서 우리는 실탄 탄통이 있고요. 실제 공포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어. 그럼 지나가면서 군부대 차량이나 민간인 차량이 지나가도 이러고 있다가 지나가면은 딱 한 다음에 인사하고 다시 딱 멋있는 건 보여줘야 되잖아. 이러고 있거든. 자 근데 여기에 그 민통선 지역이 들어가면요. 애기봉이라고 해서 북한이 보이는 전망대가 있어요. 가끔씩 관광버스가 들어오거든. 관광버스가 들어오면 되게 시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관광버스로 오시는 분들은 보통 어머님들이세요. 어머님들이 오시는데 민간인들이 오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여지는 그런 군인에 딱 그런 게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민 딱 옵니다. 딱 서 있어. 그냥 2인 1조니까 난 후임은 서 있고요. 이제 선임들이 가서 피스템 3시 건물 입겠습니다. 하고 버스에 올라가서 인원 체크하고 뭐 방문 목적 이런 거 적는단 말이죠. 왜냐면 여기 민통선으로 10명이 지나갔는데 다음 민통선 나올 때 만약에 9명이 나와봐. 우리 북한이랑 가까워요. 2km, 3km밖에 안 된단 말이야. 썰물 때는 그거 걸어갈 수도 있어요. 수영해서 갈 수 있단 말이지. 강화도가. 그러니까 인원 들어간 인원이야 나온 인원 체크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린 그런 거 하거든. 그러면 피스템 3시 건물 입겠습니다. 하고 들어가. 그러면 선임이 그거 하고 있을 때 나는 후임이니까 밖에서 여기 탁 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머님들이 창문을 열어요. 어머! 아들 같아. 고생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 있다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하이바를 철물을 쓸 때 눈이 잘 안 보이게 쓴단 말이죠. 아닙니다. 그러면 어 너무 멋있다. 근데 여기 좀 봐요. 저기요. 군인 아저씨. 지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러면 어머님들이 뭐 하는지 알아? 아유 아들 같아서 그래. 이거 좀 먹어봐. 이거 이거. 어? 이거 좀 먹어봐. 관광포스 안에서 먹던 걸 잡기 흔들어요. 먹으라고. 안 먹거든. 안 먹어요. 그걸 왜 먹습니까? 아닙니다. 가만히 서 있어. 가만히 있어. 진짜 멋있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 해요? 어머님들이. 그렇게 백설기를 많이 주세요. 백설기를. 그래서 아 이거 좀 먹어. 여기 놓고 갈게. 던지세요. 동물원 곰? 곰? 이거 아니잖아. 던져. 던져. 아닙니다. 아닙니다. 계속 기르고 있어. 그러고 있다가 아유 너무하네. 그거 꼭 먹어. 그거 따뜻한 거야. 하고 가셔. 어린이들이 가세요. 그래서 저기 멀리 보이잖아. 딱 멀리 보이면은 딱 가만히 있다가 갔어. 아 왜 먹을 걸 바닥에 던지고 그래. 아 개꿀. 이게 바로 싸지 음식이다. 이 따뜻한 따뜻한 그 백설기가 그렇게 맛있는지 몰랐죠. 이런 건문소의 이야기도 있더라. 참고를 보시고. 그 건문소예요. 눈이 많이 오는 날. 강화도에서 눈 많이 오는 날. 여기 건문소거든. 바리게이트 보이죠. 뭐 멈춰. 라이트 거. 그 다음에 뭐 암고였나? 뭐 써있었는데. 이렇게 있고 접니다. 잘 안 보이지만 싸이월드에 올라간 사진이나 화질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이런 내가 건문소였다. 자 그리고 이제 휴가로 나오죠. 이게 저녁을 앞두고 있습니다. 병장 휴가 나왔을 때는 짬의 상징인 딱 맞는 이제 정복을 입고 나온단 말이지. 좋아해요. 안녕. 아우 표정이 되게 재수없죠. 약간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친한 우리 후배죠. 후임이긴 한데 어쨌든 친구였으니까 나이로는. 같이 이런 사진도 한번 찍어보더라. 해병대 뽕에 좀 취해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던 친구가 이제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해요. 군대 가기 전이에요. 군대 가기 전이었던 김종국이 이제 군대를 전역하기 위해서 이제 병장 완전 짬이 차서 이제 최고의 이제 짬수가 되니까 그 다음 뭐였어요? 팩을 나기 시작합니다. 군대에서 제 동기 아이고 얼굴 안 가렸다. 동기가 미안하다 동기가 아 동가리 미안해. 이렇게 해도 보이네. 아 어떡해. 지나가자. 이렇게 동기랑 같이 이제 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다라. 이러고 이제 전역을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전역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제가 군대 이야기를 재밌자라고 얘기하면서 저의 추억담을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근무했던 대한민국 해병대에 대한 뭐 안 좋은 모습이라든가 안 좋은 인식을 제가 심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군생활했을 당시의 모습을 지나고 나니까 그게 미화된 거겠지만 그 당시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그게 이제 저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큰 도움이 됐구나. 그런 경험을 했던 게 나한테 이야기거리가 되고 하나의 추억이 되고 어떤 힘든 일을 겪을 때 큰 디딤뚤이 되었다.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고 그냥 너무 힘들잖아요. 웃고 갑시다. 좀 웃읍시다. 저도 많이 힘들어요. 웃고 싶어서 이거 찍었어요. 진짜로. 촬영해야 되는데 웃고 싶어가지고 금방 만들었습니다. 방금 만들었거든. 웃읍시다. 자 그리고 공포탄 이야기 요거 마지막으로 드릴 건데 제가 병장 전역을 얼마 안 남겼어요. 근데 제가 근무를 설 때 병장들은 이제 상하실 근무를 서거나 아니면 이제 그 뭐지 동초하고 있는 후인들을 감시는 아니고 좀 이렇게 한 번씩 뭐라고 해? 아 기억이 안 순찰한다고 하거든요. 순찰을 봐요. 순찰을 가는데 병장이잖아. 공포탄을 끼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공포탄을 끼고 갑니다. 공포탄과 실탄을 탄통에 들고 다니는데 공포탄 끼고 갔어. 한 바퀴 삥 돌고 와서 졸리잖아요. 병장이잖아. 여기 기대서 이렇게 졸고 있다가 휴게실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근무 시간이 끝났어. 근무 시간 끝나면 우리는 공포탄을 탄창에 했기 때문에 약실 검사라고 해서 이 병기 총 안에 공포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거든? 그러면은 탄창을 빼고 나서 약실 검사한 다음에 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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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이렇게 당겨봐야 돼. 그럼 따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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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퇴근 안 퇴근이래. 이제 자러 가는 거죠. 근데 제가 너무 졸려서 이러고 있다가 탄창 탄창분리 약실 검사 빵이야 빵이야 해야 되는데 빵이야 빵 공포탄이 터진 거야. 그 새벽에 그래서 전 중대는 빵 했더니 우리 행정원이 어떤 새끼야 병장 김종국 야 이 개 희망 썼어 쓰고 공포탄 저 두 번 터뜨렸어요. 졸다가 두 번 터뜨리고 아닙니다. 공포탄 조심하세요. 졸지 마세요. 자 어쨌든 그러고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제가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군대 가실 거잖아요. 안 갈 수 있으신 분들이 안 가겠지만 대부분 다 간단 말이죠. 그러면 꽃다운 나이에 20대 초반에 진짜 가장 혈기왕성하고 가장 두뇌회전이 빠르고 가장 꽃다운 나이입니다. 진짜 내 인생 최고의 꽃을 피울 그 나이에 모든 남자들이 군대를 갑니다. 그러면 누가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직업군인 하고 싶은 사람 빼고는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1년 반 또는 2년 동안 군복 마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고생 많잖아요. 대한민국 국궁 장병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예비역 여러분 제가 진심을 담아서 저도 예비역으로서 여러분들 존경하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정말 안전하게 이런 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웃자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정말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무더위에 근무 서면서 이 무더위에 훈련하고 이 무더위에 철통 방어를 위해서 애쓰시는 군인 여러분 때문이에요. 진짜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휴전 중이잖아요. 그죠? 전쟁 중인 나라란 말이죠. 전혀 감지를 못하지만 실제 군대를 가신 분들은 압니다. 우리나라가 전쟁 중인 나라구나. 알 수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군대를 가고 계신 분들 갔다 오신 분들 그리고 군인에서 현역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 정말 대단하신 거고 존경해야 마땅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해오신 분들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진짜 좀 우리가 조금 더 존중받고 인정하면서 그들의 노력에 우리가 박수를 보내고 고마움을 갖는 그런 마음을 한 번쯤이라도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런 건강하고 강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싸이월드 특집 군대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메가스터디 김종웅이었고요. 마지막 인사는 희승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